아주 좋고요 그런 점에서 KT가 저는 무난히 한타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도 한타 조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카멜, 릴리아 이런 픽의 발빠름을 이용해서 상대를 좀 흔들어주면서 뚫어내고 스플릿 쪽에서 강점을 같이 발휘해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한타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브 샌드박스와 KT, KT의 리브 샌드박스의 1세트입니다 특히 라인저는 웬만큼은 뚫리지 않거든요 제이스 같은 거 들면 소울켤도 내버렸고요 얼마 전에 서밋이 약간 라인에 밀어넣었으니까요 먹는 거죠, 아직 천장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잡아내고 드래곤을 노트가 먹었어요 노트가 사나 나오면 전멸, 어어 가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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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만들고 밀면 대박이거든요 자, 궁 빠졌고요, 말파이트 막힐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하게 붙어서 전멸까지 붙어서 전멸까지 붙어서 2단 대시가 있는 거죠, 말파이트로만 와주, 와주는 건 아니고, 와주는 건 아니고 와주는 건 아니고, 위치가 좀 튀어나와요 어, 여기로, 여기로 예, 유카에도 위치가 있다? 예, 누가 한번... 근데 말파 궁 쿨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어, 여기서 갑자기 KT 서밋이 이상한데요? 어, 한번 붙여! 구독하기 묘한데요, 이게? 서밋이 일단 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미브 샌드박스 진영이 있었어요 어, 죽었어요, 말파이트 그렇죠? 마무리가 됐고 현재까지 서로 교환, 블랭크와 서밋! 서로 의도치 않은 곳에서 갑자기 싸우게 된 거예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릴리아가 죽어서 전력을 못 풀어요 압박을 좀 넣는 것 같고요 예, 사람들이 많아요! 예, 어, 부딪히 떴고! 이 다음에 예, 전멸이 있습니다 아, 예 오, 쫌차가서! 쫌차가서 찔러버려요! 와, 이거는 좀 의미가 큰데요? 그래, 낮추는 판단을 하는 거죠? 어, 쫌차한 거지? 어, 예, 이렇게 되면 말파가 그냥... 네, 궁 떴는데요, 말파가? 예 자, 그러면서 다음 방역에... 바다치기, 바다치기 이거 하이브리다 유칼이 멀쩡하면은 다음, 에포트도 맞춰보면 배경이 아웃! 그럼 용이라도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도망이에요, 도망 네 어, 이제 키링도 나서 그리고 키링도 나서 이게 KT가 설계한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금녀들이 너무 멀어요! 릴리아웃! 다음 거... 말파이고? 이거... 말파도... 아, 빠져나와 도망이다가... 어? 말파가 저체력으로 들이박기가... 네 도링도 되게 위험한데... 서비다운! 굴고, 알리! 알리, 당연히 아웃! 지금 밤에, 도란이 쫓아가면서 같이 유칼이랑 같이 지금 피토르가 완전 건재해서 그렇습니다 아아 과감하게 위쪽 위쪽 루트랑 에포트 이거 그래서 루트는 어? 유칼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유칼이 너무 강해요 그냥 대화가 아예 안됩니다 저 이거 살리기 어려워 연달아 싸워봤자 어차피 다 쓸릴텐데요 KT! 두 명 잡고 각인 어딜가 수리인게 들어가죠 KT 찍찍 긁어주고 그렇죠 유칼이 지팡이 앞세우면서 툭툭 이마에 치면 답이 없거든요 사미라는 그냥 졸두하는게 아니라 그냥 저세상 가버렸어요 오오 오오오오오 그냥 날아다니면서 이게 이게 FLYKA이사 요즘 날아다니는 체평이 많아요 화면 한계를 넘어 맞죠 뭔가에 있습니다 지금 그냥 훔치는거 정도 아 가이드라인도 있네 근데 그냥 한번 밀고 나가보자 한번 해볼까 주인** 없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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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안쪽에!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일단 카이사 저트렸고! 지금 다음에! 자 그리고! 그리고! 빅토르! 빅토르! 육칼! 육칼! 육칼만 10만원 이렇게 잡으면, 육칼 잡아야 해요! 육칼! 육칼만 잡으네요! 싱! 막 익숙! 육칼만 잡아! 육칼이네 진짜! 샌! 신우현! 리블템드박스가 말도 안되게 잘 싸웠는데 케이티가 그 과정에서 실수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신우현이 신우현이 됐어요 승급했죠 마지막까지 쫄깃한 장면이 나오긴 했네요 아니 앞장면은 아니 많지 않은 팀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나름 잘 싸웠어요 그런데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손을 뻗게 시민한 존재인데 너무 높은 곳에 있었어요 아 이쪽 씬은 돌아가지지 않거든요 넥서트 깨면서 GG 오케이 상탈 빠지면서 해봐 안쪽지게 못 눌렀어 이거 해봐 빅토르 지키면서 해 좀 빠져봐 사미라 노플 나 가줄게 이쪽으로 얘 봐봐 사미라 노플 사미라 노플 아디르 노플이야 아디르 노플이야 승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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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승급하자 애굴 아이고 인터넷 그러는 곳 tú 34분 30초 우와 3만 딜 이거 아군 데미지 다 합친 것만큼 넣었죠? 그렇겠는데요? 야 진짜 30면 안 될 것 같아. 엄청난 총재가. 진짜 잘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리고 누 데스였죠? 마지막에 대격에도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KT와 리브 샌드박스의 뱀핑 모드 완료됐습니다. 예상하신 바와 같이 도란이 퀸을 선택했고 마지막 간력까지 다 보고 빈칸을 채웠거든요. KT와 리브 샌드박스의 두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따라가기 위해 순간이동을 든 만큼 본인이 위험에 처할 환경이 높은 상태거든요. KT는 다 잘해야 돼요. 누구 하나 삐끗하면 태엽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페이트 같은 경우도 라인전 적당히 하면서 포식자 관리오를 통해서 기동성을 살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유칼이 지금처럼 라인전은 라인전대로 세게 하면서 죽지도 않아야 돼요. 마음놓고 때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리달리가 화면에서 잡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했고요. 사미뚜 와 사미 전령 싸움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전령 먹었어요. 리브 샌드박스 아래에선 용을 위에서는 전령 과감하게 한 번 들어오고요. 어 위쪽도 크로코랑 싸움 났네요. 블랙크 지원이 되긴 하는데 예. 와 추격자 맞춘 체력 거의 다 빠졌습니다. 선콤보를 블랙크가 잘 넣었죠. 이게 관건인 겁니다. 레넥턴 지금 걸어서 미드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딱 저 위치가 적절한 위치거든요. 유칼 유칼 왕 맞으면 위험한데요. 죽이고 죽이고 간다. 거리를 못 잡혔습니다. 페이트가 저걸 살았어요. 페이트는 살았고 어시 하나 먹었습니다. 전멸도 이렇게 서로 빼놓으면 갈리오가 편합니다. 어 자 이거 0개 플레이 바로 유칼 또 죽었어요. 갈리오가 훨씬 편해요. 여기 죽여서 근데 영웅추위는 생각해야죠. 그런 거 모르겠고 그래서 오리 하나 야 자 그래서 깔끔하게 잡아냈고요. 이거는 워낙 다인이 투입돼서 정말 깔끔하고 확실하게 분명했죠. 맞습니다. 위쪽 비용을 보겠습니다. 아래쪽 이등은 정해졌고요. 위쪽 어떻게 할겁니까. 이거는 서미카 페이트를 소통의 과정에서 약간 구멍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용을 칩니다. 강타 싸우고 가보나요 누가 먹죠. 말도 안 돼 오리 하나 그 다음에 자 물렸지만 갈리오가 달라붙고 위에서 호흡 안 돼요 루트가 안 돼 루트 루트 루트를 잡고 루트 왜 이렇게 못해 결론 컷 파이브를 다 살아가고요. 그리고 뒤에 도란 도란 도란은 살아나와야 되는데 서비카 1대1이거든요 용도 뺏긴거라 본인이 안 좋거든요 용삼 아 타워도 없어요 어떻게든 유카리 커버해주려고 하는 건데 커버가다가 유카리 밀어내고 서로 이렇게 각계전투거든요 각계전투 파이팅 정화가 없는 도란이거든요 파이팅 어 그리고 살짝 뛰었다가 차아아아아아 근데 여기서 유카리 어떻게든 마무리 하이브리드가 맞죠 이렇게 되면 교환비가 두두두두두 오오 교환비가 그렇지 교환비가 이게 결국에 갈리오가 자리를 비운 게 싸움이 길어지는 바람에 안 좋게 되네요 셀리바사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F2 근데 이 다음에 자 도반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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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크 충격타가 지금 3명이 들어왔거든요 하이브리드 언제 와요 그리고 지금 블랙크가 살아나왔어요 하이브리드가 눈치 보는 중 하이브리드도 눈치 보고 있고 컨디션 좋구요 하이브리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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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가 하이브리드가 와 이거는 리브샌드박스 이니시를 제대로 그냥 완전 다 받아쳤죠 그렇죠 유카리의 유리지 아초 대박이었고 블랙크가 그걸 살아나왔어요 애초에 또 그 전 과정에서 에포트가 들어오고 막 했을 때 쭈스의 블록킹도 엄청 좋았던 걸로 봤어요. 그렇죠! 원래 레오나 갈리오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둘 셋은 무조건 묶어두고 잡았어야 되거든요, 위브 샌드박스는. 그리고 아픈 얘기는 센 방은, 위브 샌방은 다시 한번 포커스가 애매했어요. 아, 또다시! 바로는 갔네! 크로커는 심장! 크로커! 아, 크로커는 안 돼요. 하지만 다크 나이트거든요. 아, 블랭크! 위기의 순간! 바야 스틸을 하는 거라? 아, 그렇죠! 어, 그래도 이거 일단? 이게 뭐 될까요? 붙잡아두면서, 뭐 어떻게 루트도 오기도 안 오는데! 떼쓴는 거 없대 지금? 이렇게 귀한 늦추면서 미드라도 밀겠다는 생각 같아요. 자, 영원용 이번에는 앞서 3번은 또 제지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리브 샌드박스가 차라리 한타를 과격하게 여는 거보다 자, 공사. 여차하면 크로커 믿고 강타 싸움으로. 공사 일단 막았고요. 장마 뺀거죠. 약간 크로커 믿고 강타 싸움으로. 좀 약간 이렇게 늦지 보다가, 아, 용이 안쪽! 용이 안쪽! 강타 싸움은 KT가 하기 싫어. 오! 오! 버스! 한 번 버스! 그리고, 오! 와! 충격파! 이 다음에 그러면, 용이라도! 용이라도 먹긴 했어요! 아, 용 먹었어요! 그렇죠, 용 먹었어요! 도망가자! 도망가자! 네, 용 먹었으면 도망가자! 용 맞게 못 먹어요! 네, 도망가자! 그냥 도망가야 돼요! 네, 서민! 나를 죽여라! 그렇죠.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미드라인이 들어오는 상황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용 먹고! 몸통 갔습니다. 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10초! 혼자! 아! 웨이브트 죽어오거든요! 이건 KT의 판단이죠. 네! 아! 이 판단! 야, 빼자! 사미라랑 이달리가 같이 나오니까. 혹시 모른다. 네! 되게 고평가 받고 있지 못해요, 요즘에는. 대지나 바다가 낫다는 평가가 많아서. 네! 자, 중간에 컷 한 번! 에에에에에에! 뒤로 빠지는데! 공사! 아! 어? 이 운동은 스킬 잘 뺐어요. 근데 위에 크로코. 위에 크로코가. 위에 크로코가. 이거 죽었는데요. 죽었는데. 네에에에. 퀸한테 제대로 물렸고요. 밀보나가요, 밀보나가요. 코트도! 밀보나가죠. 쭉쭉 그냥. 하나씩, 하나씩. 네! 와, 이거 쭈스 때문에 노트가 딜 못하고요. 페이트가 들어가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어가는 걸 선택했고. 쭉쭉가 킬을 안 써요. 그리고 여기서 지오프인 한사가 되고 싶지만. 따뜻하죠. 아아! KK! KK! 2승으로 치고 나갑니다, KK!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블랭크의. 블랭크! 블랭크가 흥이 사람마다 불을 제대로 꺼주면서. 그런 블랭크. 경기를 이끄고 갑니다. 네, 901만에 돌아온. 블랭크까지 해서 상대. 아, 조금 시간을 끌리긴 하겠습니다만. 하나 더! 네, 그럼 자, 아주. 원 모어! 기쁘다! 너도 와! 그렇고, 오늘로. 하나 더! 하나 더! 죽이면서. GG! 야, 사미라 W 봐. 야, 니랄리 노플이야. 니랄리부터 잡아. 오케이. 우리 앞라인, 우리 앞라인. 아, 보자, 보자. 자, 들어가고! 자, 천천히 해봐. 사미라 집중해, 사미라 생각해. 집중해, 집중해. 사미라 생각해. 갈리오 노플, 갈리오 노플. 야, 갈리오부터. 갈리오 중요해. 사미라 노플. 사미라 봐봐. 사미라 노플에 싸워. 팀은 어쩔건데, 팀은 어쩔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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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스마쌈 너무 못한다, 훅하니? 들어가자! 아, 이거 삼성대비가 들으면 제일 빡치는 말. 잘했다. 우연아. 사랑해. 야, 그러지마. 잘했다. 우연아. 사랑해. 야, 미안해. 아, 우리 팀 너무 사랑한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 이게 손을 뒤져도 게임이긴 해. 야, 끝났다, 아직도. 정님들. 끝났지? 정님들, 나이스. 좋습니다. 수고했어. 고고했어. 이妙아 cylind vinden 수고하십시오. 제발! 아, 몰라! uta 패착 야소한 나이스 잡아! 아이, 몰라! 자, 제발! jaw, fla, fla, fla. 나이스! 네. 오. 아거가 죽을 신나게 두들겼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집중해. 삼이라 의식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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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